지난번 촬영에 각 카페의 문제점들을 찾아서 스스로 해결하라는 그런 미션을 각각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그 미션의 결과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아...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좀 잘 해내셨을지 되게 저도 떨리고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시청자분들도 각자 응원하시는 사장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픽이죠. 우리 다른 집이 있어요. 선배님들 아니면 동표 씨도 혹시 마음속에 응원하는 카페가 있는데 응원은 괜찮잖아요? 그렇죠. 응원이니까. 그럼 동표 씨부터 혹시 응원하는 카페인가요? 저요? 저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나는 우리 캔디 사장님. 왜요? 되게 디저트도 엄청 손수로 다 직접 만드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16종의 디저트를 바꿔가면서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열정과 그 노력이 언젠가는 빛바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플랭크 사장님, 그라비티가 있었던 뭔가... 뭔가 계속 다들 공감하셨을 텐데 계속 떠올라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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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자꾸 측은하고 신경쓰이고 자꾸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신경쓰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댁 부모님이 지금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까? 한 집은... 네, 그렇죠. 루프탑. 우디 사장님. 우디 거기 그 집. 그 집 사장님이 정말 마음이 많이 갑니다. 뭐 아니 근데 마음은 가지만 꼭 그 집이 동네 멋집으로 선정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그쵸, 그쵸. 네, 조금 우리 대표님께서 좀 신경을 좀 써달라. 이런 부탁을 좀. 네, 되든 안 되든 간에 저희 세 사람의 마음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저는 공정하게 골라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 어느 한쪽 집에 편을 들지 않고 아, 그렇죠. 이 집을 핫플로 만들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을 선정한다는 거. 그 기준이 큽니다. 네. 그 기준에 대해서 좀 확실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너무, 너무. 멋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유정수 대표하고 우리 지은 씨가 출동하시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화이팅! 너무 기대됩니다.